대한민국 트로트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K-트로트 세계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의 울산 편이 오는 8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 대화강 국가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C 김병찬 향기 박람춘의 진행으로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과 함께 독보적인 샤우팅 창법의 레전드 디바 김현정을 비롯해 영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황민우, 황민호 무한매력의 소유자 최시라, 하동지, 서지호 상큼발랄한 무대 매너 한범이 멋진 축하 공연을 선사합니다. 8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울산 편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 총연합회 울산광역시 지회 실버아이 TV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